방사선 치료의 개념 방사선 치료는 X선 등의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암의 종류 및 병기에 따라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. 방사선 치료는 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암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이나 폐쇄, 출혈 등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기도 합니다.